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치과를 갔다 와가지고 조금 늦게 켜봤는데 어 조금 마이크는 좀 적게 할게요. 자 오늘 컨텐츠는 현질 컨텐츠 한번 해보겠습니다. 소리는 제가 조금 낮춰봤어요. 여러분 제가 추천하는 패키지가 있습니다. 자 보시면은 이 맨 아래 하단에 배틀패스가 있어요. 여기 보시면 패스 종류가 엄청 많은데 이거 다 사주면 좋아요. 저는 지금 다 한번 사보겠습니다. 보통 구청하니까 패스 가성비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박성패스는 살짝 건너뛰어도 될 것 같아요. 양패스 패스는 한번 구매해 두고 봅시다. 자 여러분 그럼 이제 현질을 해봤는데 얼마나 강조했을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.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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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강한데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